올해 중국 전통 설 명절 춘제 기간, 국내외 관광을 다녀온 중국인들이 많았습니다. 이에 따라 전 세계 관광 시장에 설 분위기가 후끈한 춘제 타임이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.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중국 국가관광국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올해 춘제 기간 동기 대비 13.7% 늘어난 연 3억 4천 4백만 명이 국내외 관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관광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5.9% 늘어난 4,233억 위안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인터넷 단체 패키지 여행이나 자유여행 등의 예약 숫자를 통계한 결과 중국 관광객이 국내 242개 도시에서 전 세계 85개 국가와 1,254개 국내외 도시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국내 관광을 보면 추위를 피해 남방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북방으로 눈 구경을 떠나는 외에도 노인들이 도시에서 자녀들과 함께 설을 보내고 쇼핑하는 도시 관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 염력 초나흔날 베이징 유원의 관광객 수가 역대 춘제 기간 단일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. 상하의 성화묘 등 풍경부에서는 전통 묘회 행사가 열려 관광객이 평소에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비자 신청이 간소화되고 직항 노선이 늘어나는 등 요소에 힘입어 중국인들이 전 세계 관광 자원을 향수하고 있습니다. 중국 관광연구원 등 기구는 1인당 관광 비용과 쇼핑을 포함해 1만 5천 위안 이상일 때 춘제 기간 615만 명 중국인의 해외 관광 소비가 천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한편 춘제 기간 미국 관광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. 알래스카로 오로라 구경을 가고 크루즈 여행을 떠나 미국에서 춘제를 보내는 등 중국인들의 해외 선행지가 점차 물질적인 데서 정신적인 차원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. 중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해외 관광 상품도 꾸준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. 전 세계 관광 선행지들도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춘제 분위기를 가미한 상품을 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밖에 국내 다수 풍경부도 관광객이 지난해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양지대 풍경부가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떠올라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.